안녕하십니까. 가수 안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주영빈 선배님께서 1985년도에 11월에 내셨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곡입니다. 조금 더 한동근스럽게 좀 우락부락하게 사운드를 낼 수 있게끔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애잔한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은 조연필의 노래도 훌륭하지만 가사가 백미예요. 이 곡이. 이때가 바로 김희갑 양인자 컴비와 조연필이 만난 그런 시기인데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도 끌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조연필이 북한에서 공연한 최초의 가수잖아요. 단독 공연으로. 많은 다가섰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떨려 본 적 없어요. 제가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연필입니다. 다섯 번째 무대. 한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선생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93년생 선생님처럼 멋진 가수가 되기를 지망하고 있는 후배 가수 한동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제가 꿈에 그리던 자리인지 모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에게 추억을 남기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에게도 음악이라는 또 다른 것들을 물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선배님 반 정도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고 못 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주실까 싶기도 하고 제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람 속으로 걸어가서요 바람 속으로 걸어가서요 바람 속으로 걸어가서요 바람 속으로 weg 바람 속으로 춥고 united 고öd 바람 속으로 처럼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생 깊은 밤이여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는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그대 나의 사랑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의 끝 아침 많은 꽃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다른 남자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생 깊은 밤이여 밤이여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는 왜 한숨이 나는 걸까 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아멘